서태시 형이 이제 연말무대 하는데 거기에 이제 키드 중 한 명으로 왔었거든요. 사이코 할 때. 둘리 아니에요? 네? 어떻게 둘리 담았어요? 둘리? 감사합니다. 둘리 남지 않았어요? 지민이 형 머리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아 너무 귀여운데? 무슨 일이야? 가발 쓴 거 아니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게임 캐릭터 같아요. 빨리 나가라고 해요? 카메라 보고 귀여운 척 해주세요. 하나 둘 셋. 야 진짜 귀엽긴 하다. 둘리 같아. 둘리 닮았다 너무. 둘리 닮았다. 여러분. 한 번 더 한 번 더. 자 가면 바로 갑니다. 하나 둘 셋. 와 진짜 귀여워. 지민씨 한마디만 해도 돼요? 뭐가요? 지금 당신의 얼굴이 기적입니다. 어떻게 열 살이 어려 줄 수가 있는 거죠? 자 귀여운 척. 하나 둘 셋. 뾰라롱. 하하하.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에요. 프로 아이돌이네요. 수고하셨습니다 지민씨. 조윤장. 조윤장. 약간 보이스카우트 같은데요? 네. 아람단 아람단. 오늘도 마법을 부리고 왔죠. 지민이가 많이 뽐뽀해졌어. 그러니까요. 네. 조윤장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